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이윤실 회계사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무전문가 이윤실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임대소득세 그리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절세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먼저 주제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여보, 강남에 당신 명의로 집이 있지 않소? 월세 얼마 받고 있지? 월 150만 원이요. 왜요? 2019년부터 받는 월세도 전부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뭐라고요? 주택 임대사업자가 아닌데도요? 지금껏 한 번도 낸 적이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요? 2년 전에 그 집 살 때 8억에 샀나? 그랬죠. 그때 4억 원 대출 받아서 월 이자만 100만 원이잖아요. 월세 150만 원 받아서 이자 내면 남는 것도 얼마 없는데. 아우, 세금까지 내면 어쩌라고. 아이고, 월세 받아봐야 1년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그냥 신고하지 말까? 그래도 돼요. 신고 안 해도 나중에 어떻게 알았는지 세금 청구서가 날아온다던데. 그러다 나중에 세금 더 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부터는 좀 달라진다고요. 네, 월세 150만 원을 받더라도 내년부터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가산세까지 추진될 뿐 아니라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랑 신고할 경우 얼마나 세금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까? 네, 앞서 사례를 보면 8억짜리 주택에 대해 5년간 임대수익이 있다고 봤을 때 양도소득까지 고려하면 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보다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약 6천만 원의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월 150만 원의 임대소득을 신고만 해도 6천만 원의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금액이 꽤 크거든요. 그런데 임대소득세보다 양도소득세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왜 그런 거죠?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납세자의 소득을 추정해서 과세하게 되면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임대기간 동안 건물의 가치감소분인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 양도익을 다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건물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고 양도이익을 다시 계산할 수도 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건물은 일반적으로 4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단순 계산에서 8억 원에 취득한 주택은 매년 2천만 원씩 임대수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세법에서는 이 비용을 감가상각비라고 부릅니다. 감가상각비는 납세자가 임대수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매년 2천만 원씩 5년 동안 감가상각비 1억 원이 비용 처리되었다고 보고 주택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 비용 처리액 1억 원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취득가액을 7억 원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양도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세금도 늘어나는 거겠죠? 맞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이익은 15억 원에서 8억 원을 차감한 7억 원이 아닌 15억 원에서 7억 원을 차감한 8억 원이 돼요. 양도이익이 달라지니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무려 5,72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임대수입이 적더라도 임대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나중에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절세 방법이다라는 걸 지금 알려주신 건데 그럼 제가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총 4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신고한다면 분리과세 방법과 추계과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장부를 기록해서 신고한다면 강가상값비를 비용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강가상값비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신고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선택지가 있네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4가지 선택지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보시는 분들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이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사례 보는 경우에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할 때 가장 세금을 좀 적게 내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앞서 사례에서 보면 먼저 수익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고 그 다음으로 강가상값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때의 세금이 3억 6,151만 원으로 가장 적습니다. 반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과세 방법을 선택했을 때가 4억 2,014만 원으로 세금을 가장 많이 냅니다. 따라서 세금 차이는 무려 5,863만 원 정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장부를 기록하는 게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것보다 절세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건데 왜 그런 거죠? 그 이유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경비는 월 임대소득 150만 원에 경비율 46.2%인 69만 3천 원이지만 장부를 기록하면 대출이자 월 1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이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양도세 장부를 기록할 때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인데 세금 차이가 한 5천만 원 정도가 나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앞서 강가상값비는 납세자가 임대 수익에서 비용으로 처리할지 아니면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을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양도이익이 클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부를 기록하되 강가상값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기존 취득가액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장부를 기록을 하고 강가상값비는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나중에 그 집을 양도할 때 세금을 한 6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의 절세 전략을 저희가 알기 쉽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주택임대와 관련해서는 당장의 임대소득세뿐만 아니라 향후 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사전에 미리 절세 전략을 준비하는 것이 아주아주 중요합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라면 첫째, 2019년부터 임대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부를 기록해서 대출이자 재산세 등 비용을 인정받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양도익이 크다면 장부를 기록하되 강가상값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훈실 회계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